오늘은 헤디민턴 만화를 보면서 이효동 선수와 이효동 선수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 같이 한 번 할까요? 형 모르죠? 봤어 봤어. 저번에 보니까 누가 리부자들 막 이러면서 다뤄도 안 되는 거네요. 봤어. 완전! 리부! 리부! 잠깐만. 또 애청자니까. 제스처 알아요? 알아? 리듬! 나스! 아니 오늘 처음이죠. 그렇죠. 최근에 봤죠. 10년 전인가? 최근 10년 전에 봤죠. 아 진짜요? 이 정도는 아니죠. 샵장에서 봤잖아. 17년도. 네. 본 건 봤는데 진짜 짧게 짧게 봤으니까. 멀리 있다 아이가. 살기 바쁘니까. 괜찮다. 이 친구 보기 좋네. 호재 인간은 배드민턴 그만두는 순간 여기 한 단절을 해버렸어. 왜 싫어하는 거 같애. 배드민턴에 관련된 일을 안 하세요. 아니. 찾아줘. 이번에 배드민턴 만화를 보면서 배드민턴 만화. 처음 보니까 배굴 나와 이런 거는 봤지만 헤헤헤.. 그리 좀 하시리 사오. 흐헤헤헤헤헤헤. 헤헤헤헤헾! 완벽해. 마이드민턴 만화. 압수하듯이 잡으세요 했잖아요. 아지. 응? 예에에에.. 야 여자가 저렇게 뛰기 힘든데. 여자 맞지? 진짜 보니까 확실히 여자 맞지. 아 확실히 여자 맞다. 난 연성이 올 때마다 조마조마해. 나가도 돼요? 누우! 제작 지원을 또 요넥스에서 해줬나봐요. 요넥스 또 마크가 나와. 뭐야, 아웃이야? PPM? 이렇게 늦게 한다고요? 나는 뭘까? 용 되면 아, 잘생겼으니까. 아 근데 경기 때면 빵 게임에 남은 적 있어요? 또 하나예요. 빵 게임에 남은 적 있어요? 15대형 남자겠죠? 아니 누구나 하나씩은 있어. 나는 내가 낼 뻔했는데 잡혀서 졌지. 14대형이었어요? 14대형이라 잡히기 힘든데. 난 15대형을 남았어요. 주니어 대회를 딱 2등을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국가협회 되기 전에 국제 대회를 나갔는데 그때 세 개는 이렇게 1위를 만난 거야. 찬드라 의자, 인도네시아 선수들. 메모리 차기 싫네요. 그때 배드민턴이 진짜 그만두고 싶었어. 세 개의 벽이 이렇게 높구나. 제대로 살짝 밟았네. 네, 진짜. 그때 이후로 나는 다른 사람은 빵 게임 안 줬어요. 잘하게 돼서 다른 사람이랑 붙잖아요. 14대0이면 일정은 꼭 줘. 내가 그 마음을 알아서. 너무 부참하고. 이러려고 배드민턴을 했나?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, 진짜. 자, 머리가. 자, 엔지에. 정지영이. 머리가 이렇게 길면은 눈은 실린다고. 석발부터 해야 되겠네. 석툴보가 안 보여요. 우리 머리 이렇게 길렀다가 바로 어? 후반머니 맞지? 아, 형. 네? 내X야, 이리 와. 이렇게 되잖아요. 여기 왔잖아요. 나가도 돼요? 네. 아, 형 진짜 무서워서 하겠다. 이런 사람이 명장이냐? 이렇게 잘해. 누가 할까? 아라가키. 돌리라고 하는 거. 응, 응. 그러니까 신체 안 좋으니까 계속 돌리라고 한 거죠, 지금? 응, 응. 응, 응. 응, 응. 응, 응. 응, 응. 응, 응. 스파르타 시기네요. 옛날, 옛날 시대에. 응, 응. 응, 응. 근데 우리도. 이건 있잖아요. 이렇게 테이핑 많이 감고 나오거나. 물 돌리라고. 응, 물. 야, 야, 야. 뒤로 돌려. 이기기 위해서. 그 일부러 걷다 갖다 주지는 않잖아요. 그렇지. 그럼 바보 소리도 있잖아. 약간 트라우마처럼. 저는 그럴 때 있었어. 문화 씨 있지? 스타디에 모두 이겼다 샷을 찐 것 같아. 나는 그 뒤로 생각은 안 나. 아, 그래? 문화는 참 멘탈이. 멘탈이. 근데 잠은 못 자지. 진짜? 약간 지면에 아니라 듀스까지 가가지고. 너무 아깝게 진 경기는. 나를 센다. 진짜. 그리고 끝나죠, 끝나. 똑같은 점수 왔을 때 그 선수. 아, 이제 안 나지. 멘탈이 진짜 강한 거지. 그렇죠. 보통은 좀 생각나지. 안 할려고 하는 거지. 그치. 안 할려고 하는 거지. 그치. 안 할려고 하는 거지. 탈프로그가 있어. 그렇죠. 못하는 선수는 거의 똑같은 생각을 해서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고. 조금 나은 선수는 그 상황에 갔을 때는 다르게 좋게 생각해야겠다.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. 더 대단한 선수는 문화 같은 사람들이. 아, 그래요? 아니, 생각 안 하네. 아니, 생각 안 하네. 정말이지? 네, 정말. 레벨 중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? 있잖아, 너네. 약간 정원이는 열받아가지고. 키스 세리만 해. 키스 세리만 해. 키스 세리만 해. 저희는 안 그랬던 사람이 없을. 없는 사람을 찾는 게 뿐이지. 저희 때는 다 그랬어요. 2분 코칭이 저희 코칭이 다 그랬을 거야. 같은 시합장과 누가 소리가 더 크기가 그랬을 수도 있어요. 한 말도 안 하고 있는 거는 앞으로 또 봐야 될 사항도 있고. 아니, 근데 어느 종목이든. 예전에는 실제로 2세트 끝나고 3세트 때 우리 5분 시작된다고 했는데. 애가 들어왔는데 눈이 이만큼 부어가지고 들어왔어. 미안해가지고. 마음이 약해져. 그것도 절약인가? 걷기지. 미스 세리만 해. 이따. 너무 말 많이 하면 손자가 적중 오다니까. 백스마스 때 되게 이렇게. 가만히 잘 합쳐줄까? 출신에 매니저 후... аж던! 아... 너도 hurts. 잘 못해서... 아... 갈색 나아... 자! 추워! 사부 다 이루어! schreiben, 노조미, 전력되지 마요. 나니가 되다 일상은 지위라시오. 케둘해, 사이온이 국제하시라시오. 21, 세븐틴, 바라카키! 작전대로 안 돌렸어? 열 걸었어. Q2, C4의 콘보 중심이랄까? 지금 시작된 감독님의 이름으로 되었다. 내가 이 바도미던은 이거 아니지. 하지만, 바도미던은 이 바도미던을 한 번 더 해야겠다. 생각보다도 못생겼다. 이 바도미던은 지금 볼 수 있다. 그럴 수 있네요. 화내로 그만 얘기한다.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, 배웠더라. 마늘을 보고 배우는게 있네 이것도 전략이었으면 완전히 이걸 느끼게 해주는게 요즘에 많이 느끼는거 아니야 솔직히? 나도 느끼고 보면서 느끼는게 우리가 이제 좀 어떻게 하면 이기는 방법을 조금 알게 됐잖아 그러다보니까 후배들이나 많이 강요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스타일로 하면 이기는걸 아니까 애들은 따라오려고 하는데 자기 스타일이 아니니까 나도 막 하고 싶은건 있는데 못하게 하면은 내가 아닌거 같은 느낌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게 많아요 옛날에 몰랐는데 후배들을 좀 가르쳐주면서 반대로 진짜 그렇게 해야돼 얘가 뭘 잘하는지를 이끌어줘야 되는데 내가 잘해도 됐던 것을 네가 해봐라 이렇게 가르쳐 이거 보면서 배워 그러면서 또 하나 느낀게 그게 케빈사인지 아는 스타일도 말도 안되게 하잖아 근데 걔가 세계를 비밀하면 다 이기잖아 그게 어떻게 맞을 수도 있겠구나 어렸을 때 우리는 하지 말라는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마 이렇게 해 강하게 치면은 심을 짧게 해 하지마 이렇게 계속 억누르니까 과감하지 이게 빼놓은 애들만 못 잤 수가잖아 너무 이쁘잖아 근데 옛날에는 못하겠잖아 옛날에는 맞았지 이쁘다 이쁘다 자유로운 게 없었거든 한국 선수들 스타일로 우리 안에서는 조금씩 다르다고 얘기하지만 외국 애들이 봤을 때는 바티시트해 보이는 스타일 맞아요 은혜사들 바틀이죠 성장 속도가 다르죠 코치 지도자도 뭐 편하게 아니 나는 놀랄 정도로 신을 이만큼 세게 하는데도 코치가 아무 말 안 하잖아 어렸을 때 우리랑 붙어도 아웃스 이만큼 좋네요 우리는 먼저 하면은 쭉 빼기 우리는 소심해져가지고 이렇게만 살짝살짝 치고 있는데 그거에 맞게 다 코치들이 해주면 좋긴 한데 요즘에 좀 가르쳐주고 후배다 하다보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것도 느끼긴 해 우리가 좀 억울했던 게 나랑 영대랑을 진짜 길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인도네시아 애들 같은 경우에는 툭 눕고 딱 때리면 아따다 겁나 힘든 게 일단 땄는데 그냥 땄는 거야 1점 바로 줘버리는 거 그거 보고 요즘에 무조건 힘들게 운동할 게 아니라 연구도 하고 멘트 앞에서도 끝냈었는지 모르겠구나 그런 거